밝은 사회, 미래 사례에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참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복입니다. 두 번째가 본복입니다. 세 번째, 잊어먹었습니다. 아, 세 번째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. 세 번째는 본복입니다. 어렸을 때 안 좋았던 부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면 굉장히 그 눈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밝아지고 우리 사회는 건강해진다.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. 그것도 어렵다면 장점만 보이게 해주세요. 내가 난 아이다. 이런 생각을 하면 올바른 사회, 희망찬 내일이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캠페인은 기술로 앞서가는 브랫바트 전문기업 ESV와 함께합니다.